자, 속속 오늘의 쿠리에타임즈의 한정훈입니다. 오늘은 사진기사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월 11일 쿠리에타임즈 11명 기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의 공급사 포스코 열린 토론회라고 위에 조그맣게 써있는데요. 자, 진짜 열린 회의인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목을 보면 미래은 뭐 서플라이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서플라이어 하면 공급하는 사람, 공급회사를 얘기합니다. 자, 서플라이, 동사에서 공급하다라는 걸 생각해보시면 이 파생어니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급사와의 미팅, 만남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요. 포스코 체리맨 권오준 이렇게 나왔습니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이 third from left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자, 신문에서 보통 사진기사를 보면은요. 그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사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일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 몇, 어디부터 몇 번째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면, 그 다음 단어 보면요. precise is over a meet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precise 하면은 회의를 주제하다. 뭐 주도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recise is over a meeting 이렇게 같이 써서 사회를 보다 뭐 지내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 이런 phrase of over, 그러니까 그 동사와 전체사가 같이 묶어서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이 그 문제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 굉장히 많으니깐요. 이런 phrase of over, 이렇게 동사와 전체사가 붙은 것들을 좀 많이 유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면은, representative, 이렇게 나왔는데 representative 하면은 대표하는, 뭐 대표인물, 대표를 얘기하죠. 자, of the company's suppliers,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공급처가, 그래서 여기서 company는 포스콜 얘기하죠. 그래서 포스코의 물품을 공급해주는 회사들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at 조선refractories, 이렇게 나왔고요. in 포항노스경상프라미스터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내화, 포항, 경상복도, 목요일, 지역을 얘기했죠. 자, 그 다음 보면은, the meeting, 자, 이 회의는, 이 만남은, was organized, 이렇게 나왔는데요. organized 하면은 계획하다, 기획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be held, 있죠. 이거로고 안 써도, be organized라 써도, 자, 여러가지, 이렇게 비슷한 뜻으로, 여러가지 사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be organized, 그래서 기획되었다. 자, to build women relations, 이렇게 나왔습니다. win-win 관계, 윈민하다는 전략이죠. 그래서, 자, 뭐 이거 단어만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양쪽 다, 둘 다 이기고, 이득이 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하청 공급업자들이, 하등이 있을 테니까, 굳이 한국말로 하자면, 뭐, 서로 상생관계, 뭐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 보면, between the country's biggest steal maker, and its supplier,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the countries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의 제철사와, 자, it's, 여기서도 it's이 마찬가지로, 국내 최대의 제철사들의 공급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앞에 나온 회사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공급사와의 만남, 포스코 권호준 회장이 왼쪽에서, 세 번째, 자, 목요일 경상북도 포항 조선대회화에서, 자사의 공급사들이 대표들과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국내 최대의 제철사와 공급사들 간의 상생관계를 맺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진기사로 강의했고요. 오늘도 내일도 사진기사나 아니면 기사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